배부르니까 졸려요. 엄청. 화장실에 랍스터 두고 잡았는데 뭘 잡았냐. 잡을 게 없어 이제. 근데 이제. 아니 아니 아니. 지도에. 참치도 있었잖아. 그냥 그려놓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냥 그려놓을 리가 없지. 있네. 근데 꽤 멀리 그려져 있는데. 오늘 참치 잡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참치 잡는 게 진짜 힘든데. 참치가 얼마네요 근데? 참치 잡을 수 있을까요? 진짜로? 진짜로? 그거 우리가. 그럼 한번 가보죠. 그럴까? 아니 우리가 언제 참치를 잡을 수 있겠어. 찾기 힘들면 형님 그 벡터맨 그 레이더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찾는 거? 아니면 새가 없으면 형이 이글이었으니까 부를 수 없잖아. 애들을 부르라고? 그럼 일단 내일 힘내기 위해서 잠을 자야지. 잠을 자고 또. 좋아. 이건 뭐야? 백터맨. 응?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형. 이때 뭐라고 하셨어요? 어떻게 하셨어요? 딱 변신할 때? 외치는 거야? 외치는 건 없어. 그래요? 있잖아요. 봤어야죠. 봤어야죠. 좋았다. 성현이 1대예요. 아니 이거 변신할 때 외치지는 않고. 저희 힘 좀 나게. 저희 힘 좀 나게. 노래는 누구? 막 이렇게. 백터맨 누구? 그래. 우리가 간다. 노래고 주제가고. 저희 힘나게 곡을 한 번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? 아니 멘트. 멘트 그걸 하라고? 네. 진짜 힘든데. 아유. 김여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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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. 내일 참시를 위해서. 형 오늘 딱 한 마디 더 이상 내일부터 백터맨 얘기 안 하세요. 진짜. 진짜. 맹세. 내가 그렇게 백터맨을 12년째 하고 있어. 마지막으로 안 한다고 그러고. 진짜 마지막. 이거 해야지 아는 거예요? 형 그거 하면 우리 다 같이. 이거 하고 마무리하고 되잖아요. 또 제대로. 또 제대로 한 성격이야 또 형이. 내가 옛날에 TV에서 봤는데. 옛날에. 그러면 짧게. 짧게. 참치자비를 위해서 변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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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심지로 변신. 딱 이 변신. 뭐야 형. 옛날에 제가 봤던 거랑 달라요. 아니 백터맨이 늙었어요 지금. 아니야. 아니 내가 옛날에 봤던 그 동심이 깨졌고. 동심이 깨졌고. 형 진짜 진짜 팬이었거든요. 완전 팬이었거든요. 아니 야 실시로 헬멧 들어가니까. 지금 다 헬멧 들어갈 수 있 거야. 동심이 깨졌어. 형 스텝까지 있네요 스텝까지. 대중해. 우리는 이걸로 알았는데. 잘한다. 한 번에 따라하는 사람 우리가 처음이야. 참치자비 하러 간다. 결신. 결신. 다 같이 한 번 짜죠. 참치자비로. 결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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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보지 마. 보지 마. 보지 마. 여기서 제일 잘하고 싶어가지고. 게임 꽉. 제일 세게 있어. 게임 꽉 지고. 형님 주무시시오. 주무시시오. 안녕. 주무시시오. 안녕. 어떻게 해. 아 잠도 안 했어. 날.. 아... 둘, 셋. 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